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 오늘도 또 새아침 다육에 놀러 왔네요 지난번에 올렸던 화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 가지고요 이렇게 화분을 또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화분이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 12종류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거를 5만원 이상 사시면요 화분을 택배비 무료이고요 그리고 요 옆에 선물을 마련하셨어요 5만원 이상 사시는 분께 요거 이제 원종 방울 복랑금 있잖아요 굉장히 튼실하고 예쁘죠 색감이 요거 선물로 주신다 하고요 그리고 요거 아르제거든요 아르제도 굉장히 튼튼하고 예쁘네요 얼굴이 굉장히 크고 잎이 굉장히 두툼하고 예뻐요 색감도 예쁘고 아르제 아니면 원종 방울 복랑금을 5만원 이상 구입하신 분에게 선물로 드리겠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선물도 있고 택배비 무료일 때 여러분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화분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1번 화분은 어떤 게 있냐면요 요건데요 요거는 너비가 13cm고요 높이는 17cm예요 높이는 17cm고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색깔은 어떤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런 색감이 있어요 요런 색감 두 가지 색감으로 있는데요 요런 파란 계통의 색감하고 이렇게 그린 계통의 색감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가격이 1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분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14,000원이에요 요것도 가격은 똑같아요 14,000원이고 이번 화분은 또 요렇게 요런 색감 밑에랑 약간 색감이 다르죠 밑에는 약간 파란 계통으로 칠해져 있고 여기는 약간 갈색 계통 요런 갈색 계통과 요런 거 세 가지가 요렇게 두 가지 색감이 있고요 가격은 14,000원인데 요거는 참 모양이 되게 예쁘네요 모양이 특이하고 예뻐요 14,000원이고요 화분 너비는 어떻게 되냐면 요것도 굉장히 이렇게 거의 하분들이 굉장히 어 좀 중형 하분 중형 대형 그 정도 굉장히 큰 하분들이에요 오늘은 너비가 12cm 고요 높이는 요것도 17cm 17cm 높이는 요거 14,000원짜리 화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번 3번에도 14,000원짜리 화분이 있습니다 17cm 고요 여기는 높이는 14cm 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색 화분이 있고요 이렇게 갈색 화분이 있습니다 갈색 화분 그 다음에 요런 그린 계통의 화분도 있고 네 요렇게 파란 계통의 화분 색감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세 가지 화분인데 요것도 가격이 14,000원이야 1번 2번 3번 까지 다 가격은 14,000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아 요거는 굉장히 예뻐요 엄청 예쁘죠 여기 색감이 엄청해요 핑크핑크하고 또 이렇게 도드라진 무늬까지 있어가지고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요거 요 화분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구요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요거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 넓이를 재보니까 넓이가 11cm고요 높이는 높이도 11cm네요 네 그래서 높이하고 넓이가 거의 똑같아요 가격은 12,000원이고 색감은 요거 한 가지 색감입니다 4번 화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 화분 5번 화분은 이렇게 약간 빗살무늬로 되어있고 색은 이렇게 파란색하고 빨간색 두 가지가 있고요 너비는 12cm 높이는 높이도 12cm 가격은 8,000원입니다 8,000원 요거는 5번 화분이었습니다 5번 화분 8,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6번 화분에는 요것도 이제 가격이 14,000원이에요 요거는 색감은 요것도 꽃무늬 색감이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가지 있어요 요거 요거 가격은 14,000원이고 넓이는 13cm 그 다음에 높이는 한 9cm 정도 되네요 9cm 10cm 정도 되네요 요것도 6번은 14,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7번이에요 7번 7번은 요거는 이제 수제 화분이에요 그래서 예운이라는 그런 공방에서 온 건데요 7번 12,000원이고요 색감은 요런지 이렇게 이렇게 아주 남색 좀 진한 진한 남색 있고 그 다음에 진한 녹색 진한 녹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색감이 같이 밤색하고 연두색하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요런 색감이 있어요 또 약간 얇은 핑크하고 진한 핑크 같이 섞여져 있네요 그래서 가격은 요것도 예운해서 나온 건데 요거는 12,000원이에요 네 그 다음에 8번 화분에는 요것도 이제 예운 건데 요거는 참 cm가 10cm 넓이가 10cm 높이가 높이가 요거죠 10cm 이렇게 해서 요거는 10cm 10cm여가지고 12,000원이고 요거는 예운에서 똑같이 나온 예운 공방에서 나왔는데요 요거는 넓이가 12cm 요것도 12cm 이렇게 해서 15,000원이고요 색감은 또 여러가지 색감이 있어요 이렇게 붉은 계통 네 파란 계통 진한 파란 계통 진한 녹색 계통 네 요런 색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는 이렇게 네 화이트 계통 화이트 네 그런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네 좀 커요 요거는 15,000원입니다 3,000원 더 비싸요 옆에 것보다 9번에는 약간 이제 이렇게 둥근 항아리 모양의 그런 화분인데요 네 모양이 둥글둥글하니 예쁘네요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어 너비는 10cm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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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는 13,000원 높이는 13,000원 너비는 11,000원 색감은 요런 색감이 있고요 두번째는 또 요런 색감이 있고요 네 조금 다르죠 속감이 네 그런 색감 두가지 색감으로 있네요 비슷해요 색감은 거의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9번이었고 그 다음에 10번 10번에는 10번 화분에는 요런 이제 이렇게 청동 청동 자기같은 그런 청동색으로 돼 있는데 요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크기는 15cm 너비가 너비가 15cm 높이가 높이가 13cm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만원이에요 가격은 만원이고 요런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번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11번은 좀 크네요 네 2만원 네 18cm 높이도 18cm 네 넓이도 18cm 높이도 거의 아 높이는 한 17cm 높이는 17cm 네 색감은 색감은 요런 푸른 개통 푸른 개통 이렇게 해서 푸른 개통과 붉은 개통 두가지 색감으로 있어요 가격은 2만원이에요 2만원이고 요게 이제 11번이었어요 11번 네 요거는 이제 조각배 같은 네 모양인데요 음 센티로는 너비로는 이게 10 10 거의 거의 너비는 20cm 정도 되네요 20cm 되고 높이는 높이는 한 높이는 한 9cm 9cm 10cm 정도 되네요 근데 이렇게 이제 특이한 모양에 가격도 12,000원이고 가격도 굉장히 좋죠 네 요게 이제 12번이고 요렇게 하분이 12개 12개의 종류로 되어 있거든요 12번 11번 예 10번 9번 네 요거는 8번 7번 네 6번 5번 네 4번 네 4번 그 다음에 3번 2번 1번 네 요렇게 요거 5만원 이상 구입하신 분에게는 요렇게 원정방울복랑금 음 이나 아니면 아르제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원하시는 거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택배비 무료고요 네 요렇게 음 가격도 좋고 선물까지 주실 때 네 많이 구입하셔서요 예쁜 아이들 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화분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이쁜 화분들 많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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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 moi 안녕 고맙